이 영화 안에서 버블은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꿈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시 호황이 올 거라는 어떤 기대이기도 하고 근데 그 버블은 사실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현실 안에서 그래서 내가 느꼈던 어떤 시대의 어떤 감정들 같은 게 다 버블이 꺼지면서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기분을 나는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 그런 추락하는 기분이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되게 힘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안전하다기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니고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되게 다급하게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에 딱지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능 부기한 3개월 전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집에 갔는데 엄마는 울고 계시고 근데 나는 그 상황을 너무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날 수행평가 과제를 해야 돼가지고 딱지 붙은 컴퓨터에서 숙제를 했던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처음에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가 내 문제도 다시 마주하지 못하는데 타인의 어떤 이야기와 고통을 다시 담는 게 말이 되나라는 질문이 들었었고 그래서 내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생의 숙제 같은 게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었고 그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였는데 이거를 완성을 하고 나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는 되게 확신이 들었었고